즉, 너는 nut초 야. 머리 왜 저래? 나 지면 안 된다. Benson 당한다. 자إ자 으어어어 으어어어어 으어어 진짜 안쓰겠지? 아 알았나 아 뭐야 잘질렀다 아 내지 뻔뻔했는데 카운트 나네 어떡하지? 어떡하지? 왜 안왔지? 오 제발 한 번만 한 번만 퀄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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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? 진호 마이너스인데 퀄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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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았는데 깔끔 스티스 좋았구요 아 이게 못 튕겼네 우와 안내 지금까지 안따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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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치면 안된다 아 아 아 나이스 나이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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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줌마 오줌마 어? 방어팀 아닌가? 아니었네 아.. 뭐야 아마도 깨지는구나 우와 잘 먹었다 우와 잘 먹었다 으어? 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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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아.. 짜소람이 더 쓸줄알아 아 너무 힘듭니다 막 내미는거 하기도 하고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나도 하니까 재밌어 와 질렀다 저 큰걸 또 질렀네 백자시를 내가 좀 쳐야되나 아 이거 왜 안맞냐고 아니 튕겨 좀 너무한거 아니에요? 저게 안맞네 한번만 뛰어봤네 한번만 까끔 그렇지 어디 짠손쓰나 벽감 이기는데 뭐까나 나이스 야 내신권 뭐야 콤보 뭐야 알고있었지 나이스 어? 이걸 또 흘려 우와 대단하다 야 이거 잘못일어나면 큰일 나요 이거 이거 아니 나 이거 안써 우와 미쳤다 이거 적을 흘리네 우와 대단하다 하아 보통 저기서 하단으로 빠져나오던데 이번엔 발 썼네 발이 좀 좋다고 생각하나봐 이거 나이스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이스 나이스 안전하게 때려주고 우종 안고 그렇지 나이스 우와 짜게 짜게 프레임 싸우니까 아 너무 어렵네 이거 진짜 너무 어려워 아 진짜 저 갉아먹기로 반피가 나갔어 여기서 이겨낸다 아 우와 삑사리라서 어쩌다 했는데 다행이다 우와 으으음 세시간 동안 이 사람이랑한거야 이 분이랑 세시간동안 해가지고 지든 이기든 요거 막판 하겠습니다. 여러분 어.. 잘 이겼네 와.. 잘 먹었어 어? 죄송했는데? 야.. 하긴 나도 힌트 초반에 데스 막 한 5시간 하고 그랬는데 아 이게 힘들어요 막 2시간 3시간 하고 아.. 잘 못해 못해 손에 땀난다 지금 손에 땀나요 조이스틱도 미끄럽다 이제 와.. 잘 먹었어 으응.. 까비 아 왜 나가냐 이거 뭐야 아이고 미안 왜 맞아? 아에 아이씨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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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. 아.. 한글자막 by 한효정